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접은 명접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관님과 함께하는 큐블리케이션 타임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책은 다시 보는 5만년의 역사 기본적으로 빅히스토리 책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같은 책이 호모사피엔스에게 나눈 사피엔스 유바라라리가스 사피엔스가 전형적인 가장 인기가 있었던 빅히스토리 책이고 지구의 정복자 총균세 이런 게 다 빅히스토리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책은 어떤 관점에서 빅히스토리였느냐 아주 재밌어요 여기 이제 부제죠 인류의 문화 충돌 연계 빅히스토리인데 말 그대로 어떤 문화와 어떤 문화 어떤 국가와 국가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 아니면 어떤 역사적 이벤트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충돌되거나 전쟁이든 교류든 종교적인 이유든 아무튼 이게 연결되거나 충돌될 때 거기서 이제 창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와 개가 노드가 노드가 구성이 되면서 말 그대로 복잡하게 해서 창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이거를 분석을 잘해갖고 와 이런 관계가 있었구나 이런 파급 효과가 있었구나 이걸 아주 설명을 잘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역사책을 많이 안 읽어봤을 경우에 이런 비히스토리나 역사책을 봤을 때 난점이 무엇이냐면 너무 사실이 많고 정보가 많아서 그것보다는 거기에 매몰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러한 오무안낸의 역사를 말씀하신 그런 관점으로 쭉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재밌어서 이 사람이 타미 만사리 작가 자체가 글을 잘 써요 아주 재밌게 잘 쓰고 통찰력이 엄청납니다 통찰력도 여러분이 얻을 수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정말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면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실 텐데 이제 소개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작가 소개를 고작가님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민 안사리 작가님은 베이스가 작가예요 보통 이제 역사학이나 교수님이 아니라 글을 잘 쓰는 작가님입니다 배경이 좀 특이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성장했고 1964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다르고 일적인 문화를 동시에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 책을 쓰시는 분입니다 주로 이제 역사책을 쓰시는데 대표적인 저서가 북캘리포니아 도서상 논피셜 부부를 수상하고 10개원을 번역된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 이런 책이랄지 아니면 규칙없는 게임 잦은 게이베시 다닐 아프가니가 역사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 분의 이 책에 대한 찬사를 보면 특이하게 역사 교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찬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역사 교수님 워싱턴 주립대학 역사 교수님 그리고 이 뒷표지에 보면 호주 맥코리 대학 역사 교수님이 이제 이 책을 추천해 주시면서 오늘날처럼 놀랍고 광대한 세계에서 인류는 더 나은 미래를 전설한다는 과제를 위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입고되는 보편적이고 글로벌 새로운 내로티브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찬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찬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책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또 이 책의 내용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수적인 한문적으로 멋지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책을 읽어보면 확실히 더 이해가 많이 가요 제가 오늘 한 4, 5가지 얘기해드릴 건데 4가지 얘기랑 결론이니까 4 플러스 1으로 제가 하나 얘기해드릴 건데 첫 번째가 여기서 이 사람이 빅 히스토리 얘기니까 이것도 호모사피엔스 얘기를 우리 옛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말 그대로 5만 전 전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이랑 이렇게 다르게 네안데르탈린이랑 다른 점이 생긴 거랑 행동은 되게 비슷했어요 먹는 것도 비슷하고 심지어 우리 인류 중에 몇 퍼센트는 네안데르탈린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요 그래서 근데 그 아주 독특한 부분은 언어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대단해요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면 물론 우리는 협조하는 집단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동물은 아니었다 명백한 사례 하나를 들자면 늑대는 무리를 지어 먹잇감을 잡는다 추측한데 늑대도 협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안데르탈린도 최소한 늑대만큼 서로 협조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회적 동물들은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 뭉쳐야 했다 그들은 물리적인 신호를 주고받으면 서로 협조해 이게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침팬지인가 고릴란가요 아무튼 영장류한테 우리가 단어를 가르치면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배우거든요 다 배우죠 배운단 말 외워서 그 다음에 그림으로 클릭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단순히 언어를 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신호는 서로의 반응을 촉발했다 반면 언어 덕택에 인간은 설령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단일 목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언어를 통해 서로 결합한 덕분에 수많은 인간은 마치 단일한 사회 유기체처럼 활동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언어가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을 때나 소식이 끊긴 일부 구성원들이 뜻밖의 상황에 대처할 때조차 서로 보조를 맞추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집단 전체와 공유하는 가상세계 속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대단해요 언어라는 게 탄생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어디 나오는 개념이냐면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대한 매트릭스가 완성이 됐고 여러분이 그 언어로서 그 매트릭스에 접속을 할 수 있다고 쓴 거예요 이거 보고 너무 짱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는 이제 내러티브 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여기까지 읽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집단 전체 공유하는 가상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 인간은 물리적 우주에서만 살고 있지 않다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언어를 통해 집단적으로 창조해 지금 함께 유지하는 세계 모형에서 살고 있다 매트릭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형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존재해 있었다 다만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그 모형에 진입했을 뿐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외에 모든 사람과 동일한 세계를 상상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외에 모든 사람과 동일한 세계를 상상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언어라는 게 소통하고 글을 남기고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언어라는 게 매트릭스고 결국에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언어를 통해서 매트리스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어도 사회적인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서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싱크로라이즈 동화가 될 수가 없다면 뭔가 이렇게 그 사람 보고 아 얘는 어른답지 못해 유아틱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신박사님 말씀을 들면서 이 책 보시면 재밌는 요소가 뭐냐면 재밌는 게 글을 되게 멋지게 잘했어 아 진짜 잘했어요 그런 표현들이 엄청 많고 또 이게 빅 히스토리이다 보니까 되게 거대한 걸 짧게 추적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면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완전 여태까지는 얘기해보지 않은 스타일로 한번 적어놓은 이 사람이 이 작가님이 타미 만사리 작가님이 정립하는 얘기를 들어봤고 심지어 그 언어가 된 이후 언어가 생긴 그 인간이었을 때 우리랑 같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와 다른 인간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개 안하고 컨텀 점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도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신념체계 탄생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종교를 신념의 체계라 그래요 신념체계라 그러는데 거기서 중국은 왜 이런 종교가 이런 신념이 탄생을 했고 인도는 왜 이런 종교가 탄생을 했고 페르시아, 이집트 그러니까 뭐 메스포트미아 이렇게 막 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들은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왜 이들은 이런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 그것이 그 이후에 역사 쭉 영향이 되시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관한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불교 신자시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 영향을 받아서 절에 자주 가는데 자주 갔었고 어렸을 때도 거기 가면 불상이 있잖아요 나는 생각해보니까 신기했어 그게 시따르타가 이제 석가모니가 불상 만들려고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지 이 불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게 근데 여기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세운 중앙아시아의 여러 왕국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쿠시안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쿠시안이 뭐냐면은 이게 중국이 있고 그때는 한나라 있고 인도가 있고 뭐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그리스 점령해갖고 이렇게 쫙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이제 왔겠죠 그러면서 그 윗부분에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몽골 쪽 유라시아 대륙에서 실크로드 옛날에 있는 쪽 이 사람들이 쿠시안인들이 실크로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배하는 유목민족의 거대한 연합이 합병이 된 게 쿠시안이라는 나라인데 이게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세운 중앙아시아의 여러 왕국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쿠시안인들은 그리스의 문화를 흡수한 거예요 왜 거기랑 연결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북부 인도의 힌두교의 왕국들과 불교 왕국들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두 종교의 문화적 유산도 흡수한 거고 그 다음에 영토를 서쪽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페르시아적 세계도 흡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동쪽으로 점점 커지는 중국의 소나기와 마주쳤다 쿠시안 제국의 영역은 고대 세계의 주요 상호 소통 지대 중 4개 지대와 중첩을 했다는 거예요 얘네가 교집합이 된 거예요 쿠시안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쿠시안 제국은 그 같은 중간지대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그곳에서 일어난 혼성의 모범 사례는 불교에서 나왔다 생뚱맞게 불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쿠시안인들은 불교를 지지하고 보호했기 때문에 수많은 불교 포교자가 인도에서 왜냐하면 인도는 힌두교가 있으니까 박해받으니까 넘어온 거예요 쿠시안으로 쿠시안 제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원래 불교도들은 조각으로 부처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거부감이 들었다 이게 왜냐하면 히다르타가 말한 거니까 이게 석가모니가 근데 부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시안인들의 세계에서 불교도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남겨둔 그리스의 문화의 향기를 맡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신의 영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고자 일장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그리스 색채가 남아있는 환경의 영향으로 불교도들은 부처의 이목구비와 자세를 통해 영적인 평정을 표현하고자 부처의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불교의 조각상은 일종의 그리스 조각상처럼 보였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들은 다신교였고 신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만 안되면 됐어요 일반인들이 그러면 신이랑 놀고 연애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그래서 그걸 신을 표현하기에 신전도 있었고 특히 신상들이 많았어 조각 많이 만들었죠 제우스 신상, 무슨 신상 이런 신상들이 많았는데 그 문화가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이렇게 커다란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게 이 뭐야 쿠시안이 그거를 인도에서 나온 불교를 흡수한 거랑 생뚱맞게 그리스 문화가 합쳐지면서 불상이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불상 보고 대부분의 대승불교를 믿고 계신 분들은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이런 책 읽는 게 즐거움을 받아요 전혀 상상도 못했고 전혀 상상도 못했고 제가 이번에 또 다른 얘기 이번에는 기독교 얘기 기독교 얘기도 재밌어요 불상이 그리스의 영향력이 기독교 얘기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십자군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됐단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여러분 그냥 십자군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한 번만 한 줄 아는데 되게 오래 했어요 오래 했지 소규모 전쟁도 많고 여러 번의 전쟁을 일으켰어요 진짜 저자는 또 단기 장기를 가지고 의미적으로도 훨씬 길게 보더라고 여러 번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 십자군 운동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막 힘들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근데 이제 그게 오래 지속됐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의심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뭐 그거를 찬성하고 뭐 이렇게 계속 역사가 지속이 됐는데 문제는 흑사병이 터진 거예요 뭐 흑사병이 뭐 인류 역사상 거의 대재앙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싹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이제 그거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캐톨릭이구나 아무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캐톨릭이죠 로마 교회니까 그러니까 캐톨릭들은 이렇게 계속 열심히 믿었었는데 왜 믿었는데 날 죽이냐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야 선한 사람도 죽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십자군 전쟁에서 그러니까 되게 교회가 상업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천국 가기 전에 머무는 데가 연옥인데 그 연옥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게 여러분 면제부거든요 그거를 판매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옥에 머물러서 그걸 샀는데 막 그것도 사고 다 했는데 아무튼 교회가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믿어서 그래서 면제부까지 팔 수 있었는데 죽은 다음에 것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뭔가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 흑사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에서 기독교 자체는 의심을 받지 않았어요 기독교 자체는 다만 사태 초반에는 로마 교회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중대한 질문들 즉 불과 몇 세기 전에 교회에 무척 권위적인 목소리 대답했던 질문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엇이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세기 유행병에서 벗어나고 이제 유럽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로 탈바꿈했는데 그런 사회적 환경에서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그냥 상상이 불가능한 거야 그냥 불경한 거야 불경제 근데 흑사병이 지나가는데 라틴어로 라틴어 성경을 일상어로 번역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제 벌어지기 참 우연이 아니고 불확실해 보이는 성경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개신교 탄생 과정이 이제 그러면서 쫙 나와요 개신교가 어떻게 나왔나? 근데 여기서 정말 제가 좀 정말 너무 대단한 문장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싶은 한 문단이 있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그때 인쇄술도 나오고 그러면서 어? 이거 일상어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성경 직접 읽게 하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일어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열정의 근원을 알아챌 수 있다 본권적 교회의 권력은 본권적 교회의 권력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독점하는 데서 비롯했다 여러분도 지금 크리스찬 캐톨릭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본권적 교회의 권력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독점하는 데서 비롯됐다 사람들이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이제 더는 카톨릭 교회와 그 서사가 필요 없어요 그 패러다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만 그들의 어떤 프로세서의 패러다임만 통해서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였는데 만약에 성경에 그런 말이 없고 뭐 성경에서 면제부 파는 것도 잘못된 게 확인이 되면은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너무 멋있는 말이 나오는데 불필요해진 서사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걸어다니는 진짜 다름없는 법이다 이 마지막 한 문장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이런 패러다임 서사의 생명령은 정확성이 아니라 적합성이 의심받는 순간부터 약히 시작한다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완벽해야 뭔가 유지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절대성보다 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이 상황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맥락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맥락이라는 단어가 거의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적합성에 뭐랄까 이 부적합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존의 로마계 캐톨릭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이었는데 이제 개신교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거 읽는 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스턴 차사건인데 이 보스턴 차사건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거예요 395쪽 나는 이게 여러분 나중에 보스턴 차사건을 쳐봐요 그러면 거기에 그게 청나라 얘기는 안 나와요 거기에 안 나와요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보스턴 차사건을 다 알잖아요 뭔지는 알아요 뭐 이렇게 차 바닷물에 쏟아 부은 사건 딱 저 같은 무식한 사람도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에요 아 이게 이 작가가 정말 존똑똑 존경스러울 정도로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전사건을 이게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렇게 청나라를 갔는데 차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차를 수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먹는 차 먹는 차 맨 처음에 1970년에는 90톤 그 다음 29년에는 450톤 1760년에는 1350톤 점점 빠져들어 1790년에는 4000톤 와 근데 뭐야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19세기 중엽에는 1만6천톤 90톤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10배 넘게 커요 스케일업 뭔가 창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은 은 뺏기 안 받아 중국 애들은 실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것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차는 오줌 싸면 끝인데 은은 계속 중국에 쌓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국의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무역 불균형이 너무 심한데 적자가 너무 심하고 얘는 흑자가 너무 심했는데 그래서 중국 애들한테 이거 이거 좀 사라 자기네 너 뭐 있으니까 노노노 중국 애들이 자기네 압도적으로 퀄리티 유리한 게 높은 게 많으니까 그냥 우리는 차만 팔겠다 그래서 영국에 대해 뒷박을 쳤는데 그거를 거절을 못했어요 왜 거절을 못했냐 왜 거절을 못했냐 영국이 차를 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매기 때문에 10% 관세를 매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서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 프랑스랑 막 싸우고 그래갖고 돈이 더 필요하니까 그걸 또 20% 올려 100% 올립니다 너무 쏠쏠한 거야 근데 그럼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수입 업자가 괴로워져요 그래서 판매량은 세금은 유지될 수 있어도 판매량은 줄어드니까 근데 그러니까 수입 업자가 또 괴로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이 그때 당시에는 식민지였죠 영국 식민지 사람도 차 안 마시고 싶겠어요? 마시고 싶은데 동인도 영국 동인도 회사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거기서 말한 게 그거예요 이제는 원래는 거기에 뭐가 들어왔었냐면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 밀수입한 차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건 관세가 안 붙으니까 훨씬 싸죠 근데 이제 영국이 딱 말한 거예요 보스턴 너네는 딱 그거예요 동인도 회사에서 수입한 것만 안 먹으면 불법이다라고 딱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에 있던 사람 미국인들이 빡친 거예요 왜 우리가 싸게 사 먹을 수 있는데 왜 비싸게 주고 사 먹어야 되냐 그래서 빡쳐서 당시 단위로 당시 규모로 12억 지금도 12억이면 어마하는데 이거 내가 볼 때 천배 붙여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야 1조 원어치의 차를 진짜 이거는 맛있는 차가 아니라 거의 차를 자동차를 바닷속에 부어버리는 것처럼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억압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 보스턴 차 사건이 미국 독립혁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그 계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중국 애들이 만약에 거기서 중국 애들이 청나라 청나라 애들이 우리도 너네 거 수입할게 뭐 갖고 와봐 면직물이든지 갖고 와봐 그래서 무역 수지가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으면 이런 게 안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균형이 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나비효과가 영국 정부로 가고 영국 정부가 동인도 회사로 가고 동인도 회사가 보스턴으로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데 저 멀리에는 중국에 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연결이 여러분이 보스턴 차 사건 네이버에 쳐보세요 백과사장이 나오면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빅히스토리를 읽는 재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는 이러한 정말 빅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사건들이 백몇 개가 넘게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분이 내린 결론이 이 마지막에 데이비드 크리스천이 교수님이 이분이 데이비드 크리스천이 교수님이 빅히스토리 연구에 창시자래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거를 다 읽어보면 딱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라 그러냐면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현대로 넘어온 거예요 빅히스토리까지 현대까지 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위험은 언제나 지금 당장 특이 특이 심각해 보이는 듯 싶다 개인적으로 나는 인류가 제동장치 없이 막다른 골목을 향해 고속으로 달리는 폭주 열차에 묶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시절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 올해 경제 위기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지구에 출현한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태평성대가 하루라도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자꾸 옛날 좋았다 그러는데 옛날에 경제가 좋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좋았던 수치적으로도 좋았던 시절에도 지금은 뭐 때문에 나쁩니다 를 얘기해요 뭔지 알아요? 환율이 높으면 높다고 나쁘다 그러고 낮으면 낮다고 나쁘다 그래요 항상 우리는 나쁜 것만 얘기해요 그거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부패했냐 투표를 하면 다 자기네 나라라 그래요 다 자기네 나라라 그래서 그냥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별개의 사회적 기포 속에서 살고 타인의 의견에 손쉽게 반대하고 크 이게 쩔어 타인의 의견에 손쉽게 반대하고 하나의 생물종으로서 단일한 행동계획을 수용하지 못한 채 서로 고립된 것 같다 근데 앞에 언어액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언어라는 걸 배우면서 하나로 냈는데 언어가 옛날보다 더 극도로 발달했을 텐데 그 다음에 그 언어를 퍼뜨릴 방법도 많고 근데 오히려 더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각자의 서사가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자기 서사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 세상은 결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공유하는 세상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그런 세상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냐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냐 우리에게 어떤 옵션이 있냐 유발하라리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모든 이가 똑같아지는 것도 저들을 교화해 우리와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저들과 똑같아져서 저들의 세계에 합류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 이걸 읽어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를 강요하고 자기의 규율을 강요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존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지도로 세계 곳곳에서 각자의 길을 찾는 것이다 그냥 복잡계로 구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모든 논의가 타당성을 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모든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조금 더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진짜 이 마지막 문단은 스스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교훈이 대단해요 마지막 교훈이 너무 대단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여러분은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이 아니에요 이건 앞에 서사를 딱 읽어보면서 우리 인류가 이런 충돌과 이런 연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그냥 발전 없이 5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살았던 형태로 살겠냐 저는 그렇게 죽어도 못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기까지 발전해서 온 거예요 발전해서 온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는 똘똘 뭉치기도 하고 근데 뭐 빡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뭐 제가 볼 때 정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빡친다고 쉽게 그렇게 전쟁은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만큼 똑똑해진 거예요 왜? 저는 이거 보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의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 각자의 내러티브 각자의 세계모예요 각자의 서사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하거든요 때로는 무력으로 점령할 때도 있고 또 서사가 뭐 변형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고 뭐 새롭게 탄생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이유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화면에 모자 쓴 선수를 보는데 한 사람은 예의 없다고 한 사람은 예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역사를 보면서 왜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같은 서사를 이야기하면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면 지금 지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지구적인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냐 얼핏 보면 이거 하면 안 좋아 얘들아 지구 온난화 안 좋고 다 안 좋아 근데 각자마다 서사가 있어가지고 조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위 서사 우리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서사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얘기를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단순한 책은 아닙니다 되게 깊고 깊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안티프레질 얘기 여기서 아까 우리 개신교 탄생 전에 흑사병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캐톨릭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남미는 90% 넘게가 다 캐톨릭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캐톨릭 신자인데 교회가 여러분 면제부 팔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여러분 어떤 계기로 흑사병이 빵 터지고 개신교가 땅 터지면서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고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쉬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읽어드렸는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 다 죽었어요 마녀사냥으로 다 그냥 사형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상적인 성당에 나갈 수 있고 정상적인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또 오르냐 이거예요 지금은 또 오르냐 이거예요 이런 거를 질문을 왜냐하면은 아직도 종교는 되게 큰 서사고 이데올로기이고 되게 우리 인생이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역사적으로 내가 당연히 나가는 교회랑 성당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더 행복한 길 아닐까요 내가 뭔가 더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게 되게 표현한 것처럼 미래는 현재는 미래의 과거일 뿐이니까 얼마나 또 현재에 고쳐야 될 게 되게 많은지 또 과거 속에서 배우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책은 정말 너무 재밌고 제가 이 책을 거의 한 만 2.5일 만 2.5일만 이거 500종 넘거든요 만 2.5일이라는 거는 제가 하루 풀로 있는 게 아니니까 틈틈이 다 읽어서 만 2.5일 만에 거의 다 읽고 한번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발체독하면서 두 번 읽었는데 정말 재밌어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정말로 저는 간만에 빅키스토리 책은 잘 안 나오니까 정말 저는 빅키스토리 책은 일단은 비슷하면 다 사고보고 일단 읽고 보거든요 여러분도 정말로 사피엔스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 책도 다 재밌게 보실 거예요 그렇죠 이 책을 읽으면서 통찰과 재미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